안녕하세요. 저는 아트힐 아트페어 2024 조직 운영장을 맡고 있는 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아트페어는 주최측이 제공하는 각 부스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모습으로 해결화된 공간 속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명 마트식 전시회라고 한다면 금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아트힐 아트페어는 새로운 방식을 접목해서 다다익선이 아니라 아트페어에 신청한 많은 작가들 중에서 선정된 작가 14명의 작품만 전시하게 됩니다. 또한 지정된 부스 내에서 작가만의 작품을 잘 표현되고 또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작가 스스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다양한 오브제 등을 활용해서 부스를 꾸미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스를 보는 관람객들과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작가들에게 상장과 상금도 드리는 것 또한 다른 아트페어와 차별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 기간 중에는 도슨트가 작가들의 작품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또 감동을 선사할 것이고 작가 각 개인별 인터뷰와 기사도 언론과 방송에 보도가 되도록 주최직에서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입니다. 이번 아트페어의 세심한 준비 하나하나가 바로 작가를 위한 작가 중심의 새로운 아트페어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나메르 전시장에 많이들 찾아오셔서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